안녕하세요. 바디114, 빛114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는 회원님을 위한 셀프 마사지로 활력있는 일상을 기원합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동영상 설명을 잘 보시고 따라해주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편해질 때까지 최대한 반복합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 기본 등급과 심화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회원님의 선택으로 효과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 이후에 무릎뒤와 연결된 햄스트링 중에서 반낭량근, 반껏량근, 대퇴이두근 근육이와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복부를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종아리를 지면에서 40도 각도로 들어올려 고정시켜주고 무릎 후면의 윗부분에 있는 햄스트링을 한 손에 2, 3, 7호 누르며 돌려줍니다. 종료 후 반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 이후에 무릎뒤와 연결된 햄스트링 중에서 반낭량근, 반껏량근, 대퇴이두근 근육이와는 통증을 완화합니다. 복부를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종아리를 지면에서 40도 각도로 들어올려 고정시켜주고 무릎 후면의 윗부분에 있는 햄스트링을 한 손에 2, 3, 7호 누르며 돌려줍니다. 종료 후 반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 와우 따라하느라 힘드셨죠? 노력하신 만큼 회원님의 불편하신 부분이 개선되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평소에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 화이팅!